A.I.P.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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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보니 어느새 멀리 그 집 관은 너의 집 관제 우리 얘기를 담으려 만든 SNS에 쌓여버린 뭔지 자존심이 뭔지 우리 둘은 남 중에 뭔지 헤어진 전화에 끝나버린 관계가 무색하게 여태 눈물 먹지만 난 괜찮아 네가 다른 남자와 우리 하여튼 모든 것들 한 번 더 행복한 웃음을 보여도 진짜 난 괜찮아 마지막에 널 잡을 걸 같은 가사를 쓰면 내가 안쓰러워겠던 그때의 너처럼 나를 다시 끄둬 알아 널 다시 한 번 말 나를 바라봐줘 지금 너 옆에 그 사람 언젠가 덜한다면 난 너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금이라도 돌아 듣고 있다면 이제와 이런 노래 주제 되겠어 미안해 근데 아직도 널 부르는 말이 남겨있어 내 입 안에 네가 돌아간 후에 덤비어 더 추워진 방은 내 나 혼자 남아 삶 없이 두 하루를 참았네 오늘날은 어때서 밥은 챙겨 먹었어 같은 말이라도 너에게도 해줄걸 이라는 생각 요즘 매일 같이 게으람은 그때의 기억은 전부의 같이 다 그대로 남아있어 네 번호 우리 같이 마시고 모아둔 술 병도 너를 졌으니 마지막은 원고 그래 전부 다 너에겐 한강 지나간 정도일지 모르지만 너는 3배이면 뭐 처럼이지 않았나 봐 괜한 소리 내놓은 마음이 안을 잘 자 나는 널 다시 한 번 말 나를 바라봐줘 지금 너 앞에 그 사람 만젠가 덜한다면 난 너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금 일하루 돌아다닌고 있다면 하나 너 다시 한 번만 나를 바라봐줘 지금 너 옆에 그 사람 언젠가 덜한다면 난 너 없이 망가지고 있다고 지금 일하루 돌아다닌고 있다면 아멘